안녕하세요 검담입니다. 어느덧 구독자가 500명을 넘어섰는데 다른 유튜버 분들에 비하면 적은 숫자일지는 몰라도 저에게는 뜻깊고 감사한 숫자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검담채널을 구독하시고 각각의 채널을 통해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다면 저 역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항의 기본적인 내용과 장비 그리고 운영한지 얼마 안된 35큐브의 영상이 전부이지만 앞으로 추가하고 싶은 영상은 구독자분들과의 소통입니다. 소통 방식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구독자가 앞으로 계속 증가된다면 꼭 필요한 컨텐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하고 싶은 내용은 해외에서 유행하는 운영방식이나 기사들을 수집해 재가공하여 영상으로 업로드하는 것인데 지금 당장 재가공하여 업로드를 하면 되겠지만 그 전에 기본적인 내용들로 바탕이 되어야 구독자분들께서도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하다보니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만 담아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사설이 길었는데 이번 편은 제목처럼 수류모터 2탄인 수류의 구성입니다. 수류는 일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슬러지와 유기물이 많고 정체된 구간이 생기면 부패가 되며 암모니아가 상승되어 생물의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산호는 떠다니는 유기물을 흡수하고 배출할 때 수류를 이용해야 하며 수면의 일렁거림으로 조명의 직진성을 흩트려 다양한 각도로 산호에게 전달합니다. 수류는 최하단부인 샌드 근처부터 산호가 있는 중간 그리고 상층 마지막으로 수면까지 모든 것을 아울러야 합니다. 즉 수류는 동일한 방향보다는 여러 방향 그리고 불규칙한 수류를 통해 소용돌이 형태의 와류가 구성된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물론 와류가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며 와류 역시 불규칙적으로 발생되어야 합니다. 어항을 운영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게 수류입니다. 수류는 리퍼분들의 취향도 달라지며 FO, 레더 위주, 아크로 위주 그리고 조명의 세기, 먹이 투여량 등 여러 요소와 함께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렵기도 하고 정답도 없습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이론적인 정답은 정체되는 구간이 없어야 하며 산호 기준으로는 윗부분뿐만 아니라 밑둥도 훑고 지나가야 합니다. 또한 수류는 풍부해야 하고 와류가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수류가 정차하는 곳은 오버플로이어야 합니다. 이유는 각종 슬러지를 한 군데에 모으고 그 수류가 오버플로우 쪽에 위치하면 슬러지 제거도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수류 모터를 배치할 때는 어항의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뒷면에 오버플로우가 부착된 구조의 어항과 우측이나 좌측에 오버플로우가 붙어있는 3면 어항이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어항은 뒷면에서 리턴 모터로 수류가 형성됩니다. 리턴 모터의 수류는 오리 주둥이와 같이 수류 확산기나 롱라인을 통해 조금 더 수류를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수류 확산기가 없다면 리턴 모터에서 나오는 수류는 앞쪽 유리에 부딪혀 아래로 떨어지고 다시 뒷면 하단쪽으로 도는 형태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때 수류 모터를 장착해 리턴 모터의 수류를 불규칙하게 만듭니다. 이상적인 것은 이 상태에서 수류 모터가 4대로 구성하는 게 가장 좋지만 경제적인 이유와 미관상의 이유로 사실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3개로 구성합니다. 수류 모터는 미관상 앞쪽에는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양쪽 옆면이나 뒷면에 붙이게 됩니다. 우선 양쪽 옆면에 대해서는 상중화로 수류 모터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서 중앙이나 하단 영역으로 수류 모터를 배치하여 수류를 형성시키거나 중앙에서 어항 한가운데로 수류를 형성하거나 또는 하단에 붙잡고 위로 쏘아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 좌측 옆면이 만약 하단에 배치한 경우라면 우측 옆면에는 반대 방향인 상단이나 중앙에 배치해야 불규칙한 수류가 형성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양옆 중앙에 수류 모터를 설치하여 부딪히게 하고 뒤쪽 하단에 각각 수류 모터를 배치하고 양옆에 유리 쪽으로 수류를 쏘면 앞쪽으로 수류가 형성됩니다. 이때 리턴에서 나오는 수류로 다시 뒤쪽으로 흐르게끔 할 수 있습니다. 수류 모터를 배치할 때는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양한 각도로 배치할 수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은 어항에 있는 락의 모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항 한가운데에 락이 배치된 경우라면 슬러지는 락에 부딪혀 중앙에 슬러지가 쌓이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양옆에 수류 모터를 배치할 때 하단부에서도 앞쪽으로 배치해 슬러지를 분산시키는 게 좋습니다. 또는 하단부에서도 앞쪽으로 배치하고 수류 모터의 방향을 뒤쪽으로 배치한다면 오버플로우 근처로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락이 동굴 형태로 되어 있어 가운데가 뚫려 있다면 기존처럼 수류 모터를 배치해 오버플로우로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항을 세팅할 때 락의 모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떠한 형태로 산을 올릴지도 염두를 해야 하지만 수류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락을 만들 때는 지면에 닿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락은 역삼각형 형태로 하는 게 가장 좋으며 최하단에 위치한 락이 무게중심을 맞추기 어렵다면 티타늄봉으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해수어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 하다가 티타늄봉입니다. 녹슬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삼면 어항 같은 경우 보통 리턴 모터가 나오는 수류가 좌측이나 우측에서 나오고 그 반대편에 수류 모터를 배치합니다. 삼면 어항인 만큼 보통 600큐브가 아니라 1200 이상 되는 어항이기 때문에 가로폭이 깁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수류 모터보다는 자이어와 같이 긴 바 형태의 수류 모터가 좀 더 용이합니다. 다만 미간생의 이유로 일반 어항에 비해 수류 모터를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원활한 수류 배치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상적인 수류 모터의 개수는 아까 언급드린 것과 같이 4대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개수가 증가되는 만큼 금전적인 부분이 발생됩니다. 제바오 SW4만 장착하더라도 4대이면 20만원 수준으로 금액이 증가됩니다. 수류는 수류 모터가 많을수록 좋지만 경제적인 부분이 뒷받침되더라도 미간상의 이유로 어려운 경우 일명 모돌이라고 불리는 장치를 따로 부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돌이는 대표적으로 선풋코리아, 시위드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며 수류 모터를 모돌이에 장착하고 모돌이를 작동하면 90도 각도로 회전합니다. 이렇게 되면 단편적인 수류가 90도 각도 이내로 구석구석 수류가 형성됩니다. 단점으로는 유리에 부착하지 않기 때문에 공간을 더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돌이 대신 리턴모터에서 나오는 수류를 회전할 수 있도록 웨이비씨와 같은 제품도 나왔으나 현재는 단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산으로 비슷한 제품은 있으나 110V라는 점과 내구성이 매우 취약해 금방 고장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부분만 뒷받침된다면 볼텍 수류 모터와 같이 수류 각도가 넓고 다양한 수류를 형성해주는 수류 모터가 좋습니다. 수류의 세기는 어항의 컨셉에 따라 달라집니다. F5 어항을 운영하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배설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는 것보다 수류를 강하게 해서 배설물을 분쇄하는 역할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설물을 분쇄하여 무게가 가벼워지면 그만큼 오버플로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작은 수류 모터 여러개보다는 큰 수류 한두개로 세팅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반대로 수류의 세기보다는 물고기의 배설물이 한 곳으로 잘 모이게 해서 환수시 제거해주는 용도가 좋기 때문에 세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레더 위즈의 소프트 코랄 어항이라면 수류가 골고루 분산되어야 하고 수류는 상대적으로 약해야 합니다. 수류가 너무 강하면 레더의 목이 꺾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레더의 목이 꺾이는 경우는 레더 자체의 컨디션 영향도 있지만 수류의 영향도 있습니다. 수류가 너무 강하면 레더가 일자 형태로 성장하지 않고 꺾인 상태로 성장할 수 있으며 레더의 머리인 디스크도 한쪽으로 치우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더팁이 하늘거리는 정도의 수류 세기가 좋습니다. 아크로인 경우 레더 어항에 비해 수류가 상대적으로 강해야 합니다. 거기에 직접적인 수류가 있으면 안되고 유리나 락에 부딪혀오는 수류여야 합니다. 직수류가 좋지 않다보니 보통 리턴모터에서 나오는 위치나 수류모터 앞에 있는 아크로인 경우 이유없는 TN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레더와 다르게 아크로의 하단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수류가 있어야 하고 한쪽 방향이 아닌 여러 방향으로 폴립이 휘날릴 수 있도록 세팅해야 합니다. 레더에 비해 아크로는 수류가 정체되면 바로 TN이 올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수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항을 세팅하고 수류모터를 배치하면 우선 물고기 사료를 떨어뜨려서 사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료가 어항 안에 모든 곳을 돌아다니며 오버플로우로 빠지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물론 산호를 배치하고 산호가 성장해가면 그만큼 수류가 더 필요해지거나 정체되는 구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류를 바꾸거나 보강하는 게 좋습니다. 수류모터를 선택할 때 리터당 얼마 수준으로 구매해야 하는지도 있습니다. 일전에 업로드한 리턴모터처럼 시간당 리터 수준으로 계산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수류모터도 있으면 도움이 될 법한 정보입니다. 수류모터 역시 리턴모터와 비슷하게 시간당 어항 물량 대비 10배 정도 회전하는 게 좋습니다. 아크로인 경산호 위주의 어항은 시간당 20에서 30배 정도가 좋다고 합니다. 이유는 샌드와 락까지 수류가 다해야 하고 그만큼 생물학적 여과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해외 기사를 찾아보던 중 연구를 통해 나온 결과가 있는데 아크로와 같은 경산호는 초당 10에서 20cm까지의 유속이 나와야 하고 연산호와 LPS는 초당 5에서 15cm까지 유속이 나와야 하는 게 성장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 해외에서 연구하는 어항을 보면 리턴과 수류모터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배치합니다. 미관보다는 연구의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수류의 배치에는 어쨌든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턴이 동작할 때는 수류모터를 약하게 하고 12시간 정도 지난 이후에는 리턴을 약하게 하고 수류모터를 강하게 하여 수면과 어항 간의 수류의 밀물과 썬물 형태의 구조로 세팅한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단순하지만 효율성에선 매우 좋습니다. 물론 미관성의 목적은 일반 리퍼분들에게는 채택하기는 어렵지만 선면 어항이라면 어느정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제바오 기준으로 보면 SW4 제품은 맥스 기준으로 최대 시간당 4000리터입니다. 600큐브가 대략 200리터 기준으로 레더 위조의 어항이라면 10배의 수준인 2000리터이므로 SW4는 절반 수준의 세기를 설정하면 되고 아크로인 경우 20에서 30배 수준이기 때문에 최대로 사용할 경우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로로 세팅하는 경우 SW8 제품을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볼텍 제품인 경우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어항 사이즈를 입력하고 구매하고 싶은 수리모터의 모델을 설정하면 어느정도로 설정해야 하는지 정보가 제공됩니다. 제가 운영하는 본수조 기준으로 60, 36, 30으로 입력하고 MP10 두대로 설정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SPS 위조의 어항이기 때문에 추천하는 유량은 시간당 2135리터로 나옵니다. MP10 한 대당 최대 유량은 시간당 6000리터이므로 대략 30% 수준의 세기를 설정하면 적당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권장하는 수준에 맞춰서 보시는 것 같이 적게는 25%, 많게는 35%까지 설정했습니다. 전 볼텍을 사용하고 있지만 어쨌든 볼텍이 제바오와 비교하면 7배 이상 비쌉니다. 단순 수류를 형성하는데 38만원이나 비싸게 주고 구매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 드릴 것 같습니다. 제바오를 사용한다고 해서 안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볼텍을 사용한다고 해서 산호가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류모터를 비싸게 구매하는 것은 자기 만족이 가장 큽니다. 나만의 작은 바다를 만들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자연을 벗삼하라는 철학적이고 정서적인 면을 빼면 다른 취미와 다를 바 없는 그냥 취미생활입니다. 취미는 경제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 안에서 즐겨야 하는게 맞습니다. 저 역시 버블킹 스키머와 같이 200만원이 넘는 스키머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중고로 7만원을 지불하고 구매한 버블메가서 C7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스키머를 포기하고 수류모터에 투자했습니다. 저의 경제적인 면으로 보았을 때 한계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를 포기한 것이고 그 수준에 맞춰 어항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다만 다른 취미에 비해 해수어항의 가장 위험한 점은 경제적인 부분이 뒷판짐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항의 생물이나 첨가제를 투여하는게 생각보다 자유롭고 싶습니다. 그러다보니 처음 원했던 니모의 부비부비 이외에 산호가 들어가고 더 많은 물꼬리를 넣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어항을 처음 구매하실 때 본인이 원하는 수주의 이상을 미리 생각하시고 구매하셔야 중복투자나 무리한 행동을 일부분 자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 편은 수류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사실 잡소리 더 길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류의 결론은 풍부해야 하고 정답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면서 자기 자신의 어항에 맞는 최적의 상태를 찾는게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